교수님께서는 한국으로 국적을 또 바꾸셨다고 일본에서 한국인이 되셨는데요. 언제 좀 이렇게 국적 변경을 하신 건가요 제가 한국에 온 것은 1988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한국 국적으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저는 일본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는 아닙니다. 이름만 일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된 지 20년 전도 지난 것입니다. 교수님 이름 때문에 최근에 국적을 변경했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사실 20년이나 됐다. 21년째 그렇게 됐습니다. 안중권 의사나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은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교수님은 공부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조명해볼 만한 독립운동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조명하 의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조명하 의사 연구회 회장도 한 번 했고요. 그분은 한국이 아니라 대만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고요. 1928년 대만으로 반문한 육군대장 이 사람은 이루왕 히로히도의 창인 어른이었습니다. 그 육군대장 그니노미아라는 사람을 족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족살에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유증구로 그니노미아는 6개월 정도 후에 사망합니다. 거의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위고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루왕의 창인 대상이 아직 컸습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에서는요. 4대 위고 중 하나가 조명하 의사의 위고입니다. 4대 위고는 안중근 이본창 그리고 윤봉길 그리고 조명하 그런 분들하고 동등하게 보는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네. 왜냐하면 대상이 컸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의 경우는 이또 히로부미 일본 촌일을 진행 사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명하 의사는 창인 이루왕의 창인어름이자 육근대장이기 때문에 육근대장은 당시 일본에서는 천리하고 통격이었습니다. 통장의 건물이었죠. 네. 그리고 또 이본창 의사도 아시다시피 도쿄에서 당시 판테이자였던 히로히토 나중에 이루왕 히로히토에 복탄을 던진 거잖아요. 이것도 조금 비켜 나갔지만 대상이 아주 컸다라는 거죠. 윤봉길 의사도 1932년 이루왕 생일이죠. 도쿄에서 건축식의 창하에서 있었지만 거기에 복탄을 던져 가지고 이루왕으로 대신한 육근대장을 살해했습니다. 역시 대상이 컸다라는 면에서 사대 의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명하 의사님께서는 이렇게 큰 의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무래도 대만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한국 안에서 혹은 더욱 중국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있었던 데였으면 많이 알려졌을 텐데 사실 대만은 일본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한 의거에 대해서도 1년 정도는 일본은 비밀로 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안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조명하 의사의 의거로 개인적인 독립운동의 의미도 있겠지만 좀 어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어떤 기폭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좀 연결된 부분이 있을까요 역사성이 그 고향이 조명하 의사의 고향이 김근 선생님으로 똑같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으로 가서 그다음 대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으로 가서 김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간에서 그러한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24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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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한 거 모두 비밀로 하기 위해서 가족하고의 편지라든가 거의 안 남아있어요. 사실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거 거의 다 남기지 않았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하 의사에 대해서는 임시촌부에서 윤봉일 의사까지의 의고를 즉 존이한 책이 나왔거든요. 이게 임시촌부에서 발강했습니다. 그 속에 조명하 의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명하 의사 이렇게 일본 일왕의 잔인을 의고로 척사를 하고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뒤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상당히 바른 속도로 이분은 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 정도 후에 안중근 의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무조건 사형이죠. 대만에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우리나라에 유해가 돌아와서 어떻게 무덤이 한국에 있으신가요 지금은요. 그곳은 아마 대만에 있는 곳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조명하 의사에 돈산이라든가 그것은 과천에 큰 게 있고요. 그리고 대만에 지금 한국인 학교가 타이페이에 있습니다. 한국인 학교 안에도 돈산이 있습니다. 그 돈산 만드는 데도 제가 많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그런 것도 했습니다. 힘을 써주셨군요. 네. 그러나 유해 같은 것은 아무래도 당시 일본은 유해 같은 게 남아있으면 또 그게 손지가 돼 가지고 돈입운동의 진원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정확하게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그렇군요. 과천에 사시는 분들은 조명하 의사님의 동상 앞에서 네네. 아주 큰 동상입니다. 거기 15미터 정도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광복절 이제 내일이잖아요. 저도 가족하고 한번 과천에 조명하 의사님의 동상에 가서 좀 묵념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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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